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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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가 밥 끊어봐! 엄마가 거기서 그만해! 엄마가 거기서 그만해! 엄마가 그냥 한 번에 보내줘야 한 번 더! 그냥 끝날게 있잖아! 내가!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! 뭔 점 뽑으니까! 맘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! 아아! 이기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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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불안해! 이기지마! 더 불안해! 엄마가 갈매 보면 이기지 말고 똥강을 낳으면 안 돼요! 그 말 잘하면 뭐하세요! 엄마 보통 없이 끝내줘요 그냥! 보통 없이 끝내줘요! 그냥 한 방에 뽑으시다! 그냥 한 방에 뽑아서 보통 없이 끝내줘요! 한 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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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ümüz! 엄마 너무 추워요! 형! 엄마 너무 추워요! 엄마 너무 추워요! 너무 추워요! 엄마! 하하하하! 협époque 엄마 나 이렇게 끝난 지금 언제 왜 이렇게 대velope 왜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막내가 게스트니까 막내가 한 번 더 하고 막내를 이렇게 한 번 더 해. 그럼 이렇게요. 다혜인이는.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요. 왜 나갈 집안일의 작년이에요. 반반에 공단을 합니까? 맞는 얘기야. 아니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아이디는 하고. 셋이 뒤집어라 오프라해서. 남성도. 자 마지막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두 분 가위바위보로 시작할게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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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.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.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. 아이디는 내가 보내겠어. 엄마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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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. 가위바위보. 와. 감정이 없어. 한 번만 치지. 가위바위보는 잘하시는데. 디도 잘 보고 있어. 하나 둘 셋. 이제 슬슬 엄마한테 이제 슬슬. 그러니까. 와. 와. 나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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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보자 날라보자. 발라보자. 그거랑 그거. 그거랑 그거. 날라보자 날라보자 Sundar. 날라보자. 날라보자 날라보자. 이거. 날라보자. 야 광수야 다시 꺼져야겠다 야. 그렇게 더 못 써서. 빨리 올라오세요. 아니 나 날라갔으니까 아니 날라가면 되지. 아니 나 날라갔으니까 아니 날라가면 되지. 한 명씩 날라가면 되잖아요. 아니 내가 무리하고 탔어. 무리하고 탔어. 무리하고 탔어. 무리하고 탔어. 아인 맞다 아인. 아인 왜 이렇게 숨이 됐어. 야 얘 겁쟁이야 아인. 아인 재밌을 것 같던데. 와 진짜 재밌어. 재밌게 재밌게. 아인 아인 어떠냐. 아 진짜 편안한데요. 염살이 심하시네. 야 염살이 심하게 니가 손이 제일 커지잖아. 어? 야 근데 광수 두 번이나 실수로 넘어갔는데. 아무도 미안하다는 얘기. 죄송합니다 했다. 광수는 당연한 듯하게 그냥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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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너무 신기한 신이. 얼마야? 약간 열받았는데. 아인이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엄마. 보내주세요 한 번 확 그냥. 하나.